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오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 가져다주는 6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시점에서 지금 보면 테슬라 단기 목표가 1200달러 그리고 테슬라 중장기 목표가는 1500달러 그러니까 올해 안에 테슬라가 1200달러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 내년까지 본다면 1500달러 30% 정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1010불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은 쉬어갈 수 있다. 현재 RSI는 65.52 CCI는 159.47로 지금 일단은 과열 국간이기 때문에 이 과열 국간을 좀 시키고 갈 수 있고 그 밑으로 이제 101선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101선 특히나 이제 1000불 정도는 강하게 지지를 해준 이후 12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기가 베를린이 가져다주는 의미 첫 번째로는 올해 생산을 시작한 기간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4월 예정 텍사스까지 포함해 연 205만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100만대 수준의 차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정상 가동 시 이 수치가 2배고만 대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기가 베를린 전경이다. 기가 베를린 팩토리의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공장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의 확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가 상하이 가동 후에 빠른 속도로 높아진 중국 내 판매량 지금 현재 기가 베를린이 착공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이제 차량 인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럽 내에서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파는 게 원가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차량 판매도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독일은 이제 벤츠, BMW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IT 기술 기반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독일에 있고 이런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습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엔지니어링 스타트업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이 유럽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한 수급과 기술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시면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싸울 수 없는 유럽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유럽은 미국과 달리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BC 세그먼트 차량 수요가 대부분이고 로봇 택시용 모델2 운전대 없이 소형 세그먼트로 출시될 예정인데 유럽 지역은 이 기반을 다지는 지역으로 최적의 지역이다. 지금 현재 운전자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로봇 택시 모델2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유럽들은 현재 골목골목 굉장히 좁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은 차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모델 y가 인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은 차 소형 차들이 좀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지역의 특성상 국경을 넘는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스타링크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스타링크 연계 가능성도 굉장히 유럽 지역에서 흥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테슬라 보면 2018년 자동차 부품 및 양산을 위해서만 지금 현재 스타트업 인수 투자를 해더라면 2018년 이후부터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 스타트업 인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기술을 위한 투자 이후 4680 배터리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두각을 나타낸다. 결국은 이 배터리는 이제 소재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실제 배터리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기술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가 지금 배터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충전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충전소 업체 차지 포인트 등 블링크 차징 등 이 개별 충전소 업체는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시행을 할 수 있고 결국은 본인들의 차량과 연계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업체까지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지금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충전소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현재 테슬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트2에서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확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이번에 파트3에서 앞으로 나올 AI 관련 AI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슬라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이 플랫폼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테슬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일단은 당장은 1200불 선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1200불 선에서 그 다음 한 단계 도약이 이번 기가 팩토리와 베를린 기가 팩토리와 텍사스 공장 생산량에 따라서 앞으로 1분기 실적, 내년 실적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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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